센박과 여름박은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위치가 잠시 바뀐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니까 이 상태에서. 팁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 하지만 마지막.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저희는 저번 시간까지 4분의 4 박자 그리고 4분의 3 박자의. 기본 샘여림을 활용한 기본적인 연주하기에 대해서 해보았었죠. 그러니까 레벨북 1권에서는 4분음표를 기준으로. 강약, 중강약. 4분의 4 박자 리듬을 기준으로 강약, 중강약이 잘 지켜진 4분음표로 기준이 된 노래들을 연주를 많이 해보았어요. 그리고 4분의 3 박자. 그리고 4분의 3 박자 연주자리도 강약약, 강약약. 이 기본 박자에 맞는 샘여림을 그대로 연주할 수 있게 쉬운 연주곡. 그러니까 4분음표가 많이 들어가 있고 4분음표가 기준이 되는 곡들을 연습해왔었죠. 자 이렇게 4분의 4 박자 그리고 4분의 3 박자는 박자에 따른 기본 샘여림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샘박과 여름박이 이처럼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이것을 당김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싱코페이션이라고 말을 하고요. 당김음, 싱코페이션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샘박과 여름박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걸 이해하기 이전에 어떤 것을 이해해야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4분의 4 박자는 기본적으로 강약, 중강약. 4분의 3 박은 강약약, 강약약.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기본적인 박자 샘여림을 이해해야지 많이 싱코페이션 당김음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샘박과 여름박은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위치가 잠시 바뀐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김음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재에서 예시로 표현되는 당김음의 예시, 리듬을 이해하시는 게 수월하실 텐데요. 베개는 강약, 중강약이 4분음표로 쿵쿵쿵쿵 찍히지 않고 뒤에 4분음표, 8분음표, 그리고 2분음표가 혼합이 되면서 음의 길이 때문에 샘박과 여름박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름박이 샘박보다 길이가 길어졌을 때인데요. 바로 연습 11번에 대한 예시입니다. 저희 4분의 4 박자는 기본적으로 첫박이 가장 세다, 첫박이 가장 샘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 샘박보다 그 뒤에 8분음표 음이 더 길게 늘어져 있다라면요. 그 뒤에 음을 조금 더 세게 불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그 첫박이 부제가 왔을 때 그 첫박이 부제가 와서 샘박이 없어졌을 때는 연습 12번과 같이 뒤에 있는 멜로디가 악센트로 변환되는데요. 가장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붙임줄, 타입, 붙임줄에 조금 집중하시면 수월하실 수 있으세요. 원래는 여름박과 샘박의 위치가 그대로 있는 그 박자에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개는 샘녀림이 변화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붙임줄이 붙었다. 붙임줄이 붙었을 때는 싱코베이션 단계임을 한번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 1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우 중에 더러 많이 쓰이는 경우인데요. 4분의 4박, 첫박보다 그 뒤에 음이 길어서 4분음표, 8분음표 뒤로 악센트가 넘어갔죠. 그리고 그 뒤에 짝 하고 올라오는 이 두 번째 리듬도 뒤에 음이 더 길기 때문에 악센트가 앞으로 넘어왔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당김음, 당김음, 어떠한 리듬을 애워서 싱코베이션을 표현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론가가 아니잖아요. 이론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섹소폰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섹소폰으로 표현할 때는 표현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악센트라는 건데요. 악센트는 그 음을 특히 세게 라는 음악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섹소폰으로 연주하실 때는 어떻게 연주하면 조금 더 쉽게 연주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텅잉을 된 발음으로 해서 된 발음을 활용해서 텅잉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센 텅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를 기본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두, 그렇죠? 다를 기본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다, 이렇게 조금 더 세게 된 발음으로 발음을 표현해 주시면 악센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로 해서 이해가 굉장히 힘드시죠? 제가 연주 10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센트를 표현할 때는 두, 두, 이렇게 뒤에 발음을 되직하게, 조금 더 세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악센트라고 옆으로, 화살표 옆으로 꾹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은 꼭 된 발음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하고요. 아래 연습 11, 12, 13번은 싱코패션, 그러니까 당김음의 예시, 리듬입니다. 사실은 악센트가 기본 악보상에서 적혀져 있진 않고요. 저희가 당김을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악센트를 표기해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수록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당김음들을 조금 더 세게 더 주의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제가 연습 11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뒤에 따라오는 리듬이 조금 더 세게 따라오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 연습 12번입니다. 첫 박이 부재가 왔을 때 그 다음 음의 악센트가 넘어간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13번은 리듬 유의하셔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자, 이렇게 악센트 표현과 당김음 예시 연습에 대해서 연습해 보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당김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하시면 좋을까요? 이 이후로 나오는 연습곡으로 수록되어 있는 조개껍질 묶어 그리고 꽃밭에서 리문 몬고새 같은 경우에는 당김음을 쉽게 연습할 수 있도록 쉬운 당김음이 표기되어 있는 곡들부터 제가 선정을 해놓았거든요. 그 이후로 그겨울의 첫집이나 이등병의 편지와 같이 당김음을 활용해서 연주하실 수 있는 쉬운 연주곡들이 계속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천천히 연주곡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연습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연주에서 정말 많이 쓰이지만 표현하기는 가장 힘든 당김음, 싱코페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음악적으로, 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할 듯 하지만 사실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예시들을 알고 계셔야 하고 그 예시들을 표현해내는 방법을 익히셔야 하는데요. 그것들을 쉬운 곳부터 천천히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수록되어 있는 연습곡들을 순서대로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섹소폰 연주자 장인용입니다. 드디어 섹소폰 레벨 9 초구편, 중구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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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